가장 조심스러운 공정으로 꼽혔던 세월호를 반 잠수식 선박에 올리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선체 내부에 물을 빼는 공정이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 잔존유 유출이 우려되는데요. 진도 동거차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세월호가 반 잠수식 선박에 최종 선적됐습니다. 세월호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반 잠수식 선박에 올려졌고 잠수사 확인을 거쳐 새벽 4시 10분쯤 최종 작업 완료가 선언됐습니다. 길이 160m의 빠듯한 공간에 145m의 세월호를 넣어야 해 가장 까다로운 공정으로 꼽혔습니다. 상하이셀비지는 세월호를 바치는 리프팅 장비와 재킹받이 선과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를 반 잠수식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과 선체 내부에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 3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배수 작업에서 잔존유 대량 유출이 우려됩니다. 당초 해양수산부도 배수 과정에서의 기름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었고 동거차도 미역량식장에서는 이미 어제 기름이 유입된 게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은 세월호 인양 공정을 감안해 해양수산부 관계자 면담도 반 잠수식 선박 선적 이후로 미뤘었습니다. 인양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기름 유출 피해 대책 마련 요구와 보상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